라식 수술을 이건 뭐예요? 이거 이거셨어요? 더 웃긴 게 데뷔하고 나서 어? 나서예요? 나선데 원래 보통 아이돌들이 데뷔하고 나서 졸업하신 지금 막 착 들려서 헤매도 하고 허벅히 하고 가잖아요 귀찮아 이러고 그냥 아침도 안 먹고 안 갔으면 간 거예요 심지어 사옥에서 채린님을 만났는데 네네네네네 저를 못 알아보셨는데 채린님까지 못 알아보셨어요 나랑 같이 있었을 거야 아 애기 둘이 같이 있었어 아 안녕하세요 어 형님 안녕 뭐 얘네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넌 누구니? 와 진짜로? 와 진짜 아니 그때부터 사실 그 속에 앙드미 좀 쌓여가지고 그 앙드미? 아니 뭔데? 미치겠다 저 한번 예 아 아니 눈이 한 번만 샀잖아 네네네 아 진짜 렌즈 근데 진짜 이렇게 두껍긴 했어 누구세요?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엘